카바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좀 전에 올려드렸던 퇴시간 영상에서 제가 실수 좀 많이 했네요. 샤워밀을 얘기한다는 게 샤워풍을 얘기하고 여러분 미주노 가족분 여러분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래요. 제가 혀가 꼬이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카바나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조사해봤더니 올해 1300%나 급등했어요. 올해 1월 초에서 올해 좀 전에 얼마 전부터 꺾였는데 올해 들어 최고점 대비 대박. 미래에서 온 진도주는 이런 종목자면 진짜 인생 역전인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10%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알아보고 오늘 10% 간 이유가 그리고 올해 들어 1300%가 간 이유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미주노 간 결이 약간 좀 다른 종목인데 그래도 오늘 10% 이상 급등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카바나 CEO가요. 내부자 거래를 했어요. 카바나 주식으로 엄청 많이 샀는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억 1600만 달러. 1억 1600만 달러. 이게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8월 28일. 그런데 이 카바나의 CEO가 1억 1600만 달러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 25일 날 알려졌어요. 25일 날.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박이죠. 돈이 저렇게 많아? 대박.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이 좀 일찍 전해져야지 실건 장 끝나고 정해지면 되겠어요? 어젯밤에 주말에 전해져야지. 오늘 시작하장마저 들어갔어도 10%는 먹는데 저도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1300%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카바나 조금 공부하시는 분 알겠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올라가는 종목을 뭐라 그러죠? 민주식이라고 그러죠. 맞습니다. 카바나가 올해 들어서 최고의 민주식의 하나로 선정이 된 분위기입니다. 민주식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카바나를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석을 하면 분석이 안 됩니다. 여전히 적자를 내는 기업이에요. 적자를 내는 기업인데 어떻게 1300%가 급등을 하죠? 기억하십니까?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카바나가 그때 실적 발표하면서 미스를 많이 해서 카바나에 대한 정말 테슬라 때려잡는 네거티브 뉴스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곧 파살한다. 곧 배드 앤베스 비욘드, BBI 전철을 밟는 정말 회생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악성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첫째 녀석 차를 카바나에서 사줬거든요. 저는 작년에 내심 그런 기사가 딱 나오면서 이거 회사 망하면 자동차 페이먼 안 내도 되나? 그런 생각을 살짝 했던 기억이 나는데 꿈이었죠. 그런 쓸데없는 희망을 버리고 그때부터 카바나를 샀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식, 민주식의 편입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정답 정해졌죠. 여러분이 민주식, 나는 민주식을 절대 안 합니다 하는 분들은 1,300%가 가든 1만 3,000%가 가든 지키시면 되는 거고 저 민주식 좋아해요. 일단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민주식 사냥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차트 살짝 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카바나가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여기 보면 데일리로 보면 세핀 비즈에서 이때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내려오면서도 지금 데드캡 바운스로 제가 이걸 데드캡 바운스라고 한 얘기는 이제 이 빨간선 나면 다시 내려올 거거든요. 딱 다음에는 데드캡 바운스의 반등이니까 기억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셔라. 위클리로 따지면 아직도 잘 나가던 시절에 고점 대비 먼스리도 아직도 멀었어요. 이 정도 올라와서는 택도 안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점점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민주식들의 특징이죠. 일본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벌써 꺾여서 내려가잖아요. 사실 미주놀과 결이 좀 틀리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는 지금 민주식들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력들이 판치는 호가오이 시장에서 지금 카바나는 그 어떤 주식보다도 강력한 거래량과 변동폭을 보여주거든요.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0% 급등한 이유, 올해 들어 1300%가 급등한 이유에 대한 분석을 마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